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토익 쿡 찔러보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토익의 여행을 시작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첫발 들여놓으시는 거죠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토익을 잘 안내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강 문장 구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라는 게 있어요 품사? 이거는 뭘까요? 아 처음부터 좀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품사 하면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서 나눈 갈래? 오 진짜 어렵네요 아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쨌든 품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명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명사 하면은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 장소의 이름 이런 이름들을 명사라고 하는데요 보경, 제 이름이에요? 김보경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름이 되고요 또는 데스크라든가 서울, 장소죠? 직원이라는 것 또는 회사, 피규어, 인물 이런 것들이 전부 명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하고요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명사라고 하고요 pronoun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나 또는 I, me, you, she, her 이런 단어들이 대명사가 됩니다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하는데요 형용하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뭐를 형용하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으면은 책상이 단단한 책상, 깨끗한 책상, 네모난 책상 해서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의 성질, 모양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형용사에 해당하게 되고요 스마트, 똑똑한, 우리가 스마트폰, 폰이 똑똑하다 스마트폰 하죠? 이런 것들 형용사고요 hard, 단단한 또는 어려운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이런 뜻이죠 hard, 그리고 secure, 안전한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 됩니다 부사는 adverbal 라고 하는데요 부사는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죠 그럼 명사 말고 다른 것들 그럼 형용사는 누가 수식하나요?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하면 형용사는 이런 형용사라든가 그러면 또 다른 부사 또는 동사 또는 문장 이런 것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부사는 수식어가 돼요 수식어, 수식해주는 말인데요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등을 수식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되고 promptly, 즉시, simply, 단순하게, easily, 쉽게, therefore, 따라서 이런 단어들이 부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작일 수도 있고 그냥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떤 단어들이냐면 보내다, 자르다, 만들다, 제공하다, forward, 전달하다, consider, 고려하다, remain, 남아있다 이런 단어들 제가 말하다, 웃다, 그 다음에 박수를 치다, 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동사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동사라고 하고, verb라고 합니다 접속사, conjunction이 있는데요 conjunction, 접속사,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는 단어가 돼요 접속, 뭐하고 뭐를 접속시켜주냐면 단어하고 단어를 접속시켜주기도 하고요 구와 구를 접속시켜주기도 하고 절과 절을 접속시켜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두 개 이상, 세 개도 좋고 네 개도 좋고 그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접속사가 되고요 접속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두 개를 대등한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를 나머지 하나의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어주는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종속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부사 역할로 들어간다든가, 명사 역할로 들어간다든가 형용사 역할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해서 종속되어 들어간다 해서 종속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속절도 있습니다 and,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which,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접속사에 들어가게 돼요 의문사는 의문문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토익에서 의문문은 잘 안 나오거든요 part 5, 6, 7에서는 which, 의문사는 전부 접속사로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전치사, pro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는 거예요 명사 앞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전치사 9를 이르게 되는데 이 전치사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명사를 추가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를 추가로 연결시켜주는 거 자,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명사를 하나 그냥 갖다가 띡, 아무것도 없이 갖다가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추가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고 전치사는 전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어떤 관계로 연결시키는지 그 의미에 따라서 전치사나 골라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at 어디에, on 어디 위에, in 어디 안에, from 어디로부터, to 어디까지, after, 다음에, before, 전에, above, 어디 위에, below, 어디 아래에, over, 어디 위에, under, 어디 아래에, along, 와 함께 이렇게 전부 전치사에는 의미가 있고 이 전치사의 의미를 연결해서 뒤에 명사를 어떤 의미로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치사 써주시면 됩니다 감탄사, introdu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oh, wow, 이런 것들이 해당한 말이지만 토익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정사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determiner라고 합니다 한정사는 한정해주는 단어 명사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주는 단어가 되는데요 관사나 지시를 나타내는 형용사 소유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런 것들이 한정사, determiner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나, on이나, the 우리가 어하고 어는 부정 정해지지 않는 걸 읽히는 관사다라고 해서 부정관사라고 하고요 the는 정해진 걸 읽히는 관사다 그것, 그 책상, 그것 해서 the 정관사라고 하는데요 어나, on이나, the 이런 것들이 관사에 해당하게 되고 지시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 책상 할 때 이거, 저 책상 할 때 that 이것들 할 때 복수로 this, 저것들 할 때 those 이런 것들이 뒤에 명사를 수식하면서 지시를 나타내는 단어라서 지시, 형용사 소유를 나타내는 형용사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 나의, 너의, 그녀의, 그의, 그것의, 그들의 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런 것들이 명사를 구체화시켜주는 단어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determiner라는 그런 범위로 묶어 봅니다 wh로 시작하는 단어들, 의문사를 얘기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wh, 이거 how 빼고는 전부 wh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how 플러스 wh 시작하는 단어들 그냥 묶어서 전부 이런 것들은 의문사로서 의문문을 만들어주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토익에서는 접속사로 나옵니다 접속사 형용사를,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형용사절 다른 말로 하면 관계사절이에요 형용사절하고 명사절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형용사 역할하게끔, 명사 역할하게끔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의미는 형용사절과 명사절에 따라서 의미는 다 다르게 쓰이니까 나중에 절 할 때 공부를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본 것들이 품사라는 것의 종류에요 이거는요 그냥 개념 명사가 뭐지? 형용사가 뭐지? 그 개념 또는 역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다시 한번 말해보면 명사, 이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 부사,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를 수식해주는 말 동사, 동작, 접속사 연결해주는 말 전치사, 명사 연결해주는 말 그리고 우리말에 조사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 간다에 그로부터 받았다, 보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사에 해당하는 말 전치사 되고요 감탄사, 한정사는 명사를 구체화시켜주는 단어들로 관사, 지시형용사, 소유형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고 WH 단어, 의문사인데 접속사로 쓰인다고 했고요 자 이런 단어들이 품사가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얘가 어떤 품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AFTER는 뭘까요? AFTER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됩니다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Review, 검토하다 란 말이에요 검토하다니까 뭐예요? 검토하다 동사죠? 동사 Kim, 이름이죠? Qualifications, 여기 Kim은 이름이니까 명사고요 Qualifications, 자질, 자격 명사 되겠죠? 명사 그 다음에 The, 정관사 되죠? 정관사 관사고요 Manager, 관리자 관리자, 명사죠? 명사 여기서 명사는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장소 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일컫는 그런 말들이 전부 명사에 해당하게 되죠 Manager, 관리자, 명사고요 Call, 전화하다 Her, 그녀의 소유 형용사죠? 소유 형용사 대명사에 해당하는데 그 안에서 소유 의미가 있는 그러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단어고요 To, 어디로? 누구에게? 라는 의미의 전치사 되겠고 Arrange가 마련하다, 준비하다 동사죠? 마련하다, 준비하다 And 하면은 관사죠? 부정관사고 Interview, 인터뷰라는 명사 또는 인터뷰를 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모든 단어에는 전부 품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품사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품사가 여러 가지 품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단어를 공부할 때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품사도 같이 알아두시면 우리가 문장에서 단어를 이용할 때 매우 쉽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할 때 구하고 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장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 개념이 뭘까? 단어는 그냥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Potential, 잠재 가능성 또는 잠재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명사, 형용사 다 되고요 Code가 법규 Violation 하면은 위반 이런 단어 하나하나 하나를 단어라고 하고 구 라는 건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면서 쓰이는 것을 구 라고 합니다 Potential, Code, Violation 하나로 묶어버리면 잠재되어 있는 법규 위반들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반이 될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법규 위반들 이렇게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있는 말을 만들었죠? 이거를 구 라고 합니다 최소한 두 단어 이상이 연결되면 구가 되는 거죠 그럼 절은 뭐냐? 두 단어 이상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그것을 절이라고 해요 절 그런데 주어가 있고요 The sales for this month라는 주어가 있고 Will increase라는 동사가 있어요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절이 되는 거죠 절 문장은 뭐냐? 문장 문장은 거기가 마침표로 끝나는 걸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은 대문자로 쓰고 여기가 처음에 절을 t 대문자로 써주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마침표를 찍으면 얘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문장은 그런 것들 마침표로 찍힌 것 첫 번째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이게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는 하나의 절이 한 문장일 수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의 절이 접속사라는 걸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e store owner, 가게 주인이 예상을 한다? 대절을 예상을 한다 그럼 여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인데요 여기에 목적어로 무엇을 예상하다에 다시 접속사 연결해서 The sales for this month, 이번 달 판매량이 Will increase 증가할 것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한다 자, 목적어 자리에 다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나왔죠 이 절을 연결하려면 접속사 있어야 되겠죠 대시 나왔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 대절은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목적어에는 명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이 되네요 자, 명사절 그러면 여기 주가 되는 절을 주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 목적어로 명사절이 나왔어요 그거를 대시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주절과 명사절 묶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죠? 이런 개념입니다 단어, 구, 절 절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절이 접속사로 연결되면서 두 개, 세 개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개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의 문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장에 있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문장의 주어라는 것이 있어요 subject이라고 합니다 subject, 주어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단어예요 는, 은, 이, 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해석이 됩니다 뭐뭐는, 뭐뭐은 자, 그 다음에 동사라는 것은 이 주어가 행하는 동작을 얘기해요 나는 가르친다 나는 먹는다 그러면 주어가 행하는 동작 그게 문장에서 동사가 되고요 verb가 됩니다 자, 문장을 만들 때는 누가, 무엇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는 거죠 누가에 행하는 게 주어 했다에 해당하는 게 동사가 됩니다 무엇을 해당하는 거 동사의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해요 object이라고 하는데요 먹었다 그러면 무엇을 먹었는지 가리킨다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쓴다 그러면 무엇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을 필요하라는지 동사가 있으면 동사의 대상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 동사의 대상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가 됩니다 보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어 주격보어 목적보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주격보어는 subject complement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가 됩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예요 she is smart 하면은 she is smart 그러면 she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smart가 뭐예요 그러면 smart가 smart가 보어 에 해당하는 건데요 누가 똑똑하다는 거죠 주어 그 여자가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 주어가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단어 동사 뒤에 나와서 주어가 어떤지 설명해주는 단어 그 단어를 주격보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적보어는 말 그대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예요 위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나와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를 목적보어라고 하는데요 동화책을 읽다가 보니까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문이 나오더라고요 My mom makes me happy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My mom 엄마는 주어 만든다 동사 나를 목적어 근데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자 나를 뒤에 나와서 나를 꾸며주고 있죠 목적어 뒤에 나와서 목적어 꾸며주는 그런 단어들 목적보어 object complement 목적보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보어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만 있으면 문장 완전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근데 이제 보어가 주격보어 목적보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목적어에서 얘기 안 했지만 목적어는 누구에게 뭐뭇을 이라는 두 개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뭐뭇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순서는 앞에 간접 목적어를 쓰고 바로 이어서 뒤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목적어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기본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하고 거기에다가 수식어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수식어들 들어가면서 문장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데요 얘네들이 순서가 있겠죠 아무렇게나 갖다가 막 쓰는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있을거가 아니에요 자 그 순서를 보기 전에 일단 예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The new product is affordable 그러면 주어는 new product가 되겠고요 is가 동사가 되고 affordable 집을 가능하다 제품이 집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품이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을만한 제품이란 거예요 그래서 new product 주어 is 동사 affordably 그러면 주격 보호가 됩니다 세미잉크가 주어고요 여기서 will이 will host가 동사고 will은 조동사라고 해요 동사 앞에 와서 동사의 의미를 더 생명력을 부어주는 거 동사의 그 조동사라고 하는데 host가 개최하다면 will이 들어가면 개최할 것이다 여기에 may가 들어가면 may라는 조동사도 있거든요 개최할지도 모른다 should가 들어가면 개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조금씩 동사가 그냥 개최하다라는 아주 메마른 그냥 개최하다 이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개최하다 하면 거기에 감정을 주고 의미를 주는 게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 앞에 써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will host 개최할 것이다 job fair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목적어 해당하는 거죠 목적어 the director director가 주어고 director가 주어고요 assigned 배정했다 동사 누구에게 Mr. Lee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되고요 무엇을 a new assignment 이게 direct object 가 됩니다 Mr. Lee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했다 배정했다 The community 주어가 되고요 지역사회는 keeps 유지한다 동사 park를 목적어 어떤 상태로 park를 꾸며주는 거죠 park를 꾸며줘서 park가 어떻다 이게 목적 부어 그래서 이런 주어 동사 목적어와 목적 부어만 있으면 문장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주어 자리에는 아무 품사로 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주어를 봤는데요 우리가 주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 주어 자리에는 아까 우리가 품사라는 거 공부했죠 그리고 문장의 요소 공부했어요 그럼 품사하고 요소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 주어 자리에는 어떤 단어를 넣겠죠 근데 어떤 품사에 단어가 들어가냐면 명사와 대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와 대명사 동사 자리에는 동사 들어갑니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가 어떻다면 형용사 들어가는 거고 주어가 무엇이다 하면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 부어 자리 똑같아요 목적어가 무엇이다 하면 명사 들어가고요 어 여기 형용사가 빠졌네요 목적어가 어떻다 하면 형용사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가 무엇이다 하면 명사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명사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형용사 명사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품사 아까 저희가 품사를 봤을 때 품사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만 있는 건 아니었죠 품사가 그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자리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자리 요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품사는 이거 말고도 많았었어요 어?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한정사, WH단어 형용사는 아까 보어 자리에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 수식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수식어고요 부사,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나 동사 수식으로 들어가는 수식어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정치사는 명사를 추가로 연결시켜주는 단어라고 했죠 명사를 추가로 연결시켜주는 단어고 접속사, 이거 연결시켜주는 단어죠 기존에 있는 단어 또는 구절을 연결시켜주는 단어 한정사, 명사, 앞에 명사 앞에 쓰는 단어고요 WH단어는 접속사고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 요소를 만드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보어면 되고요 이 자리에 명사하고 그 다음에 동사 명사하고 동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가 붙고 부사가 붙고 여기에 전치사가 명사 추가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접속사가 다시 연결시켜주고 명사 앞에 한정사 붙고 뭐 이렇게 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문장 요소 얘기했는데요 문장의 그럼 생김새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겠죠 문장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를 맨 앞에 쓰는 거는 반드시 주어 먼저 써야 합니다 주어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써요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죠? 우리는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나는 학교회를 먼저 쓰고 동사는 맨 마지막에 씁니다 나는 토익을 가리킨다 그러면 나는 주어는 먼저 쓰는 건 똑같은데 동사를 맨 마지막에 써요 그런데 영어는 주어 쓰고 동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쓰는 거는 항상 이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이 문장이 끝날 수 있고요 주어 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어가 오거나 목적어가 오거나 목적으로 두 개 나눠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호 뭐 이런 순서를 가지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어는 오형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얘는 다르죠?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 보호어가 오거나 목적어 오거나 목적어 두 개 쓰거나 목적어, 목적 보호가 왔는데 언제 이렇게 쓸까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주어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거나 목적어를 쓸까요? 어떤 때는 목적어를 두 개로 나눠 썼을까요? 내 맘일까요? 동사 맘이죠? 제 맘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쓰고는 게 아니야 동사 맘이에요 자 우리가 영작을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주어하고 동사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쓰고 싶은 말은 있는데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지? 여기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동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얘야 너는 내가 뒤에다가 어떻게 써줘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동사가 대답을 안 해?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영사전을 보시면 매우 좋아요 그냥 이렇게 뜻만 남아있는 사전을 보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한영사전도 좋은 사전들이 많은데요 이 동사가 뒤에 어떤 문장 구조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제를 여러 문장으로 예제를 준 것들을 보면 아 얘는 이렇게 뒤에 이런 문장 구조로 쓰고 이런 예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 써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어떻게 써야 될지는 동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뜻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얘는 뒤에 어떤 식으로 문장을 써야 되는지 목적어를 써야 되는지 목적어 두 개를 쓸 수 있는지 목적어의 보호를 쓸 수 있는지 그냥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끝날 수 있는지 보호어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외우면서 동사를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영작도 잘하고 토익시험도 그래야지 잘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무시하고 토익시험을 보시면 그러면은 토익시험 못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뒤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모르니까 주어 동사는 똑같고 뒤에 이렇게 다른 게 나오는 이거는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부터 1형식 번호를 붙였어요 1형식 2형식 해서 끝까지 5형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주어가 없을 수 있을까요?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어가 없으면 대신에 동사를 원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뭐가 되죠? 명령문 됩니다 명령문 주어가 없는 경우는 동사를 원형으로 시작을 해줘야 되고요 뒤에는 똑같이 이거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뒤에는 똑같이 맞춰서 써주셔야 되는데 이거 명령문이 되는 거고요 명령문 주어 그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동사 생략할 수 있을까요? 동사는 절대 생략하실 수 없어요 절이 되려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동사가 두 개 있을 수 있나요? 동사가 두 개 있으려면 연결어 있어야 돼요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있어야 가능합니다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중간에 줄을 한번 걷는데요 뭐를 기준으로 본 걸까요? 뭐를 기준으로? 우에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이고요 밑에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들이에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없는 동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목적어를 꼭 취해야만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단어가 하나의 동사가 무조건 자동사, 무조건 타동사라만 쓰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동사가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자동사로 쓸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하나의 단어가 한 품사만 갖느냐? 아니에요 동사인 단어가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동사인 단어가 동시에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Complete 같은 단어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인데 동사로 완성하다, 작성하다 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로는 완전한, 완성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Visit 하면은 방문하다 라는 동사지만 Visit이 방문이라는 명사도 있는 것처럼요 자, 예를 볼게요 The stock values declined 하면은 주어 뭘까요? Stock values, 주식 가격이 주어예요 주식 가격이 주어 그럼 decline은 동사 이게 decline이라는 단어가 감소하다 라는 뜻으로는 자동사예요 주어가 감소를 했다 이 decline이 거절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토익에도 거기에 한번 답이 나온 적이 있는데 거절하다는 뭐뭇을 거절하다 목적어를 취하는 단어로 쓰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그런 일형식 문장이었네요 두 번째 문장은 prices, the prices of our products are responsible 항상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고 뒤에 동사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어딜까요? 어가 동사니까 동사 왼쪽에 있는 게 주어죠 자,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인지 아는 방법은 일단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그리고 이 주어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the prices, 가격들 그런데 전치사 구가 나오고 있죠 전치사가 연결되고 있어요 전치사가 동사는 아니잖아요 of our products까지 말이 연결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제품들의 가격들 그러니까 일단은 명사 주어로 시작을 해서 얘를 꾸며주는 말들을 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끝났네요 아,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아 를 봤을 때 아가 동사죠 아는 아무리 봐도 동사, 얘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가 동사면 동사 왼쪽에 있는 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아가 동사면 아 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게 주어 그래서 동사를 찾아서 어? 이게 동사인데? 그럼 동사를 찾아서 왼쪽에 주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앞에서부터 처음 나오는 명사 해석을 꾸며주는 말까지 포함해서 아, 여기까지가 주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the prices of our products 우리 제품의 가격들이 여기에 주어 아가 동사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 나오는 responsible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 가격이 reasonable, responsible, reasonable이네요 합리적인 가격이 합리적이 있다 합리적이다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호가 나왔네요 자, seek가 동사죠 new graduates 새로운 졸업생들 신입 졸업생들 요게 주어가 되고요 seek가 동사 seek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무엇을 찾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니까 employment, 목적어 필요하고요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고용을 찾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주어죠 afford가 동사 offer는 목적어를 하나 취하기도 하고 뭐뭇을 제공하다 또는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뒤에 보니까 me라는 목적어가 나왔는데 a, 저 앞에서 목적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 연이어 나왔으니까 앞에는 누구에게 뒤에는 뭐뭇을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순서 바꿔서 해석해줄 수 없어요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제의했다 사형식 문장이네요 I가 주어죠 found, 찾았다라는 동사예요 주어 동사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의 그림인데 find라는 단어의 과건데요 find는 무엇을 찾다 해서 목적어 하나 쓸 수도 있고 목적어의 목적 보호를 쓸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럼 그림을 찾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뒤에 뭐가 나와요? fascinating 이라는 형용사가 나오죠 그러면 그림이 매혹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림이 매혹적이다 그림을 꾸며주는 보호가 뒤에 나온 거고요 그림이 매혹적이다 그림이 매혹적이야 그의 그림이 매혹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목적어의 목적 보호 쓴 오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자, 좀 더 긴 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간단한 문장을 봤어요 우리가 아까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를 봤는데 이렇게 보면 무지 간단해요 어우, 이거 영어 너무 쉬워 일형식부터 오형식?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것만 하면 영어가 다라고? 그런데 막상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 때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럼 왜 이게 안 간단할까? 뭐 때문에 이게 간단하지 않을까? 우리가 복잡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we가 주어져 we have invited 동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나왔어요 동사에는 태 라는 게 있고 시제라는 게 있어요 have plus 동사의 과거 분사라는 형태가 있는데 동사도 원형이 있고 과거 형이 있고 과거 분사라는 형이 있거든요 과거 분사형 have 했다가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 이거를 쓰면 완료 시제라는 게 돼요 완료라는 시제가 형성이 됩니다 완료라는 시제 완료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써요 최근에 일어난 일 우리는 초대했다 우리는 초대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데 동사가 완료 시제로 두 단어가 왔네요 무엇을 초대했냐면 all of the employees all of the employees 모든 직원들 모든 직원들 그럼 목적으로 하나만 쓰면 될걸 그 직원들 전부라는 의미로 all of the employees에서 all 했다가 모두를 초대했다 누구의 모두 직원들의 모두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전치사구가 뒤에 나왔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전치사구 그 직원들의 전부 그 명사 하나 나오는 거랑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으면서 나오는 거랑 차이가 있죠 이래서 일단은 목적어가 하나만 나오면 간단할걸 목적어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으면서 길게 나왔구요 직원들을 초대했다 어떤 직원들 여기서 끝난게 아니네요 관련된 직원들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관련된 직원들 어디에? in 전치사구가 또 나왔어요 in the energy efficiency program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관련된 직원들 근데 우리가 전치사의 명사 쓴다 그랬죠 전치사의 명사 하나만 나오면 좋겠는데 관사서가 나왔고 에너지 이피션스 프로그램에서 명사가 세 개가 연결돼서 하나의 명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쓰는 거랑 세 단어 쓰는 거랑 네 단어 쓰는 거랑은 복잡성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in 다음에 명사 써서 전치사구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는 직원들 이런 거 동사했다가 이들을 붙여서 동사했다가 이들을 붙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쓴 걸 분사라고 합니다 뒤에 전치사구까지 가지고 나왔으니까 분사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사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들어왔으니까 명사도 복잡해졌고요 근데 지금까지 문장 기본 요소를 보면요 주어하고 동사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목적어가 all of the employees 거기다가 수식어 구까지 해서 involved in the energy efficiency program 목적어가 지금 쭉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so that이라는 게 들어갔죠 so that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문장을 연결시키는 문장을 뒤에 연결시키는 접속자가 들어가면서 다시 또 문장이 나오네요 접속사가 나오면 절이 나오겠죠 절 절에는 주어 동사가 있겠죠 자 이 so that 절에 보니까 day가 주어고요 can increase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가 동사고 증가시킬 수 있다 무엇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 목적어가 their의 수식을 받으면서 목적어가 왔어요 그들의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이해라는 명사를 다시 전치사 구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의 이해 그들의 프로그램의 이해를 향상시키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이해니까 향상시킬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can 그래서 뭐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좀 많이 복잡해 보이네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 있는 간단한 거였는데 동사가 완료시제로 두 개가 나왔고 목적어가 all of the employees 거기다가 수식어 구까지 involved in the energy efficiency program으로 길게 나왔고 거기에서 다시 접속사 접속사 나오면서 그 안에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면서 길어졌죠 그러면서 이 접속사가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이 됐는데요 여기 절 안에 있는 목적어도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their understanding of the program 이렇게 쓰면서 길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을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일단은 묶어주세요 묶어주는 게 좋아요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문장의 기본 요소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 요소를 찾으세요 기본 요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 동사에 따라서 뭘 봐야 되는지가 달라지죠 보어를 볼 수도 있고 목적어를 볼 수도 있고 목적어의 보어를 볼 수 있는데 기본 요소를 찾으세요 그리고 연결되는 건 하나로 묶으세요 그러니까 have invited가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have invited 하나 all of the employees involved in the energy efficiency program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쏘뎃부터 끝까지가 부사절로 하나 그래서 기본 골격을 찾으시고요 우리가 초대했다 직원들을 이렇게 기본 골격을 찾으신 다음에 어떤 직원들 하면서 거기에 해석을 붙여나가고요 그리고 문장을 꾸며주는 건 그래서 뭐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다 붙여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자 특이한 문장 몇 가지만 얼른 살펴보고 끝낼게요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주어동사 쓴다 했는데 약간 순서가 바뀐 거예요 they're 비동사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가 주어가 나와요 앞에가 they're 비동사 나오고 뒤에가 주어가 나옵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people 얘가 주어예요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y're 라가 나오면 있습니다로 해석을 하시고요 뒤에를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여기 are months라는 법은 없어요 일반 동사 완전 자동사라 해서요 동사 하나로 문장을 끝낼 수 있는 단어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 they're remain they're 다음에 완전 자동사 써서 있습니다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로 좀 바뀌었어요 they're remain 그러면서 뒤에 여전히 two people이 주어가 됩니다 두 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o the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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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구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가주어 진주어라는 게 있어요 주어가 투부정사 구라든가 명사 역할하는 뭐 꼭 대자리나 다른 것도 되는데 이런 걸로 주어가 길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이렇게 나머지가 간단하게 하고 끝나면 주어가 너무 기우뚱 하죠 그럴 때 이 주어를 가주어 it라는 걸로 바꾸고요 요거는 문장 맨 끝으로 돌려보내서 요거는 가짜 주어죠 그래서 가주어라고 하고 뒤로 간 거 문장 뒤로 간 게 이게 원래 진짜 주어였죠 그래서 얘를 진주어라고 해서 가주어 진주어라는 패턴이 있고 시험에 요거 가주어 it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나 뒤에 요기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느냐 진주어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형태 써야 되는 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it was important 중요했다 아이들이 for의 명사는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의 명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예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중요했다 to express themselves clearly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했다 요거 매우 중요한 패턴이에요 it 그 다음에 비동사 형용사 그리고 for의 명사는 요거 옵션이고요 그리고 투부정사 9 그래서 투부정사 이하가 어떻다 요거 매우 중요한 패턴이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it was clear 분명했다 뭐가 대절 이하가 분명했다 the delivery 배송이 couldn't arrive on time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요거 it was clear 대절 요것도 챙겨주시고요 이런 패턴도 it was set that 대절 이하라고 말해졌다 대절이 주어인데요 the problem was served 문제가 해결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by Mr. Hamilton's arbitration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라고 말해졌다 그래서 가져와 진주어 이렇게 이런 패턴이 생긴다라는 것 까지 해서 오늘은 문장구조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토익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열심히 끝까지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여러분이 아 토익은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